리얼 극단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실 작품은 맨인 블랙입니다. 대장님. 대장님. 새로 들어온 신입인가? 둘, 셋.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이게 뭔지 하나?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사람의 기억을 지우는 기억말수 장치야. 진짜요?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몰랐나? 왜 때려요? 둘, 셋.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아주 배기가 넘치는구나. 이게 뭡니까? 이거는 사람 기억을 지우는 기억말수 장치야. 이것도 몰랐나? 몰랐어? 왜 때려? 둘, 셋. 안녕하십니까?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아주 배기가 넘치는구나. 왜 이렇게 아프지? 이게 뭔지 하나? 뭐가 아프다는 거야? 왜 때려? 둘, 셋.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이거 아프지? 진짜 아프지? 기억말수 장치라는 거지. 이게 스위치입니까? 노래가 안 돼. 둘, 셋.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내가 신입인데? 나도 신입인데? 너도 신입이야? 나도 나도 나도. 어? 희한하네. 어? 대장님인데? 대장님 빨리 모시고 가야지.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대장님, 어디 가세요. 어? 새로 들어온 신입들인가? 둘, 셋. 안녕하십니까?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아, 좀 이가 넘치는구만. 이게 뭔지 아나? 이게 기억말소 장치라는 거야. 기억말소 장치, 이거. 기억말소 장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야, 야, 이건 좋아. 없애버려, 없애버려. 에이, 진짜. 둘, 셋.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신입입니다. 내가 신입인데. 나도 신입인데, 너도 신입이야? 어? 자, 바로 쳐버려. 야, 망가도 짜낸 자식아. 이걸로 외교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안 되겠어. 선배들이 썼던 옛날 기억말소 장치를 갖고 와야 되겠지? 그런 녀석인가? 그러면 이건 안 돼. 과연 옛날에 선배들이 썼던 기억말소 장치는 무엇일까요? 은쟁반이다, 1번. 아니다. 뿅망치다, 2번.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그러길래 이걸 왜 망가드리나. 대본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대본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냉동이 왜... 왜... 왜 그걸 냉동이 없냐. 뿅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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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망치다. 이것들. 뿅망치. 과연. 여기가 필요가 아니라. 제발. 무엇일까요? 뿅망치. 뿅망치다. 뿅망치다. 잘해드리게 뭔지 알아? 쟁반 아닙니까? 쟁반? 쟁반. 둘, 셋.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시위입니다. 아주 시립들의 패기가 넘치는구먼.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긴장한 땀을 흘리거든요. 웃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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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둘, 셋. 안녕하세요. 내가 신입인데? 나도 신입인데 너도 신입이야? 나도 나도. 어, 희한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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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니, 그렇지. 우리 몸속에 무슨 괴물이 들어가 있는 건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몸속에 외계인이 들어갈 수 있어. 만약에 우리 몸속에 외계인이 있다면 니들 어떡할 거야? 퇴치를 해야지. 입 뚫어뽕으로. 그래, 어떡할 거야. 보십쇼. 왜 그러니... 아,iff. 으아, 어. 뿌리를 뽑을 겁니다. 아, 뿌리를 뽑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건 약해. 왜? 이 부황으로. 불겹어봐. 이 부황으로. 외계인을 주들기를 그냥 폭대는 다음에. 부황으로. 부황으로. 아, 이거.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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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꼭 이렇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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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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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좋은 생각들이야. 네. 잠깐만. 보이기만 해봐줘 맨앤블랙은 두 명이야 나를 포함해서 근데 지금 우린 세 명이고 니네 둘 중에 누구 몸 속에 외계인이 있는 거야? 말해봐! 니네 둘 중에 누구 몸 속에 외계인이 있는 거야? 다 아니에요! 과연 외계인은 누구 몸 속에 침투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황재성 몸에 있다, 1번 문세훈 몸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음식들 가발 두 개 이상한 것 같다 문세훈 몸에 있다, 2번 나는 슈크림빵 아니야, 아니야 슈크림빵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냥 가발인데 선택 외계인, 굳이 외계인이라고 그러면 몸에 외계인이 들어있는 사람은? 루즈! 고! 조심!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야, 쉬게! 문세훈이요? 나 아니야! 내가 뒤로 오게 뒤로 들어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약간 발음이 이상하지 않나? 너 외계인 빼야돼, 인마 빨리 빼야돼 나와 외계인 있을까? 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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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제발 인형이! 나와 나와 나가래 나가래 나왔다 외계인이었어 외계인 나왔습니다 외계인! 불빨없어, 인마 잠깐만! 큰일 날뻔했어 외계인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웃습니다 나머지 한 녀석의 패도 수상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오늘 특성상 관문 확인을 하자고 서로 확인을 해봐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닙니다, 외계인이 있으면 죽여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외계인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없습니다 일단 벗어요 바지 잡아봐 왜요?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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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꿈을 무바릴거야 니들 이러다 벌받아 하지마 저기 회계인 나왔습니다 외계인 어? 이렇게 몸속에 괴물이 들어와서 또 못들하고 있었나? 미안합니다 집중해 다 됐습니다 아니 이 소리가 아니 이 소리가 아닙니다 본부에 외계인이 난동을 부린다 박란의 외계인 혹시 나 정말 한거 아니야? 조심하자고 이게 뭐야 이게 혹시 CG 아니야 이거? 왜 얘는 자꾸 다른 세상을 사는 거야 혼자서 어? 어? 네스 니들 셋 중에 한명이 달콤한 입맞춤 해주면 뇌 별로 돌아가지라 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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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미치겠네 정말 가만히 있어 그건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이겨 날개 누구든가 하기 싫잖아 여기서 날개란이 뽑히는 사람이 지구를 구하는 거야 이 중에 하나만 날개란인 거죠? 이 중에 하나만 날개란이야 너 나와 괴물같이 생긴 놈도 빨리 나와 당장 나와 자 그럼 이놈이 주는 대로 저에게 받는 겁니까? 이놈이 주는 대로 받자고 짤 수 있으니까 자 이쪽으로 가 나 안 나오니까 아니야 아니야 조심해! 조심해! 괜찮아! 걔들끼리 괜찮아 여기 하나가 뭐라고 할까? 저한테 하나 줘! 개다 부러져 참아 좀 참아! 너가 뽑을 거야? 빨리 빨리 뽑아서 하나씩 줘 주고 싶은 사람 줘 그거 주고 싶은 사람 오케이 황지성 당첨 생각하고 준 거 맞냐? 내 거야? 좋았어 들어가 봉면 당황 좀 아니 이거 뭐가 물컹물컹해 아니겠지 설마 자 하나 둘 셋 부럽습니다 대장님 지구를 구하세요 이제 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대장님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지구를 구할 수가 있어 양세찬이 이름도 알아 내 이름도 알아요 양세찬이 더 무서웠어 이뻐다 눈 감고 딱 가보면 아시죠? 지구를 구해 빨리 다들 집중해! 조용! 집중! 와 근데 야 진짜 대단하다 저기가 입인 거야? 하여튼 입이 저거야? 우웅! 지구를 구해 됐죠? 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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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어 잘했어! 됐어! 과연 양세찬이 뽀뽀하게 될 박나래 외계인의 입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박. 겨드랑이에 있다, 1번. 아니다. 발에 있다, 2번. 과연 여러분은. 깜짝이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겨드랑이에서 벌레 나올 것 같아. 과연 박나래 입은 어디? 승리! 겨드랑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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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 와! 아이 그래도 매너가 있지. 저 이번 주 출연료 안 받을 테니까 다 같이 카운트를 세우시죠 다 같이 3, 2, 1 출발! 눌러, 눌러 출발을 구했다, 출발을 구했다 출발이 리얼극장 선택이었습니다 리얼극장 선택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광해입니다 오늘 광해의 진짜 왕 역할을 해 줄 양세형 씨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진짜 왕 양세형을 똑같이 따라해야 하는 이병헌 역할의 광대는 누가 될까요? 저는 그냥 엮이기 싫소 황제 상의한다, 1번 절대 아니되요 아니네요 이름이 황제요 이름이 황제요 양세형이 한다, 2번 나는 뭐 의미가 없어 저를 잘 알아 아니다 문세윤이 한다, 3번 아유, 소자 대자 어울리지도 않소 아니요 풍채가 왕이요 황제성이 왕이요 풍채가 왕이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이 둘 중에 하나요 DNA 연결비 당신의 DNA는 재미가 없어 재미있어 황제요 황제요 황제성? 우리 모두의 왕, 황제 너는 왕해? 아니요 제발 야, 이거 걸리면 안 된다, 이거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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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왕 역할은 안 돼 누구? 아이고, 피가 통했나 보다, 이 놈아 역시 그래, 그래 DNA 연결고리 아이고 역시 샘통이다 아주, 오지게 걸렸어 아주 어 아까 리허설 해봤는데 어마어마해 피 났소 살점이 떨어져 나갔소 조심해라, 사천아 빨리 준비하거라 예, 나으리 양세찬과 함께하는 광해, 지금 시작합니다 AM 나를 따라해 보거라 나를 따라해 보거라 음, 곧절하는 구나 응, 곧절하는 구나 홍화.. 이놈? 무허마더! 무허마더!!! 이 왕은 무술에 능해야 되느니라 이 왕은 무술에 능해야 되느니라 자, 족두를 들어보거라 족두를 들어보거라 족? 족두를 들어보거라 족도를 들어보거라 족도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야 족도를 들어보라 자 왼쪽으로 가거라 왼쪽으로 가거라 아니 너가 여기로 가거라 너가 일로 가거라 네이놈! 네이놈! 너 일로다 맞는다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진짜 큰일 난다 후회하게 맞을 것이야 후회하게 맞을 것이야 자 그만하고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자 그만하고 이제 가거라 진행을 해야 된다 무험하다 네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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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는 것이냐 허! 허! 이놈이 이쪽으로 가거라 자 지금부터 검수를 알려줄 것이야 자 따라해보거라 따라해보거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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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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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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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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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옆구리! 돌아! 크게 돌아! 크게 돌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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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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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멈췄다가 돌아! 돌아? 아주 잘하는구만요 아주 잘하는구만요 지는 양세용이구만요 지는 양세용이구만요 개형! 전하 무슨 일이냐 이제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날 대신해서 잘할 수 있겠느냐 아주 맘에 드는구나 그래 내가 갈 테니 잘 부탁하니 그래 내가 갈 테니 잘 부탁하네 빨리 온 놈아 넌 지금부터 왕이다 절대 이 궁 안에서 들켜서는 안 돼 이 궁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영의정이다 영의정 자리하자 전하 전하 무슨 일이냐 영하 영정 온 영하 전하 어디 괜찮으십니까 아무래도 전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으옵니다 아주 영의정이 의심이 많구나 그렇습니다 전하 의심이 많습니다 아 그걸 알아들어요? 영의정 예 전하 감히 이 왕을 의심하는 게요? 아닙니다 영의정은 나한테 혼나야겠소 응? 응 응 아 아 그건 아 정말로 이리 오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 그거는 다른 코너지 않소 무슨 소리냐 아니 왜 말도 없이 예 이리 오시오 예이 깨잉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중전마마 납시오 이 궁에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바로 궁전이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경의 뜻대로 하시오라고만 하면 된다 전하 전하 중전하사옵니다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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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뭐 입에서 곰방네 냄새가 담긴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전하 오늘따라 이상하시옵니다 전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그 얘기는 좀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응 경의 뜻대로 하시오 아니 정말 그리 해도 됩니까 경의 뜻대로 하시오 여봐라 전하께서 왕게임을 하신다 전하 아휴 세상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임인데 왕게임을 하시겠다고요 으응 자 뽑으시지요 아휴 속이 지금 아직도 아 죽으나 왜그래 여봐라 당장 이자랑 전쟁을 선포한다 가서 총이랑 무기랑 다 해보더라 이자 어허 중전 여기 좀 가만히 있을 거야 재통을 지키시지요 전하 아휴 전하 왜 이러십니까 진짜 빨리 뽑으십시오 이거 꼭 잘 섞어주십시오 자 자 뽑으세요 빨리 다 같이하는 겁니까 다 같이하는 거지 그럼 랜덤입니다 랜덤이요 자 하나씩 뽑으시오 이거 가져가시오!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표식도 없어 내가 왕이여! 내가 왕을 잡았어 아이고, 영이죠 과연 키스하기 벌칙을 받게 될 건호는? 몇 번과 몇 번일까요? 1번과 2번이 키스를 한다, 1번 아니다 1번과 3번이 키스를 한다, 2번 이것도 아니다 2번과 3번이 키스를 한다, 3번 당신의 손! 아닙니다 아르르르르 아르르르르 자, 과연 키스를 한다, 2번의 번호는? 몇 번과 몇 번? 2번과 3번입니다 몇 번이요, 중전? 중전 몇 번이요? 아, 1번이야! 금밤 아유, 다시 주세요 아유 아유, 다시 주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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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요 전화 흠, 제가 들어갈까요? 어허 무험하다 누가 들어가겠다 전하 이게 무슨 쌍화점이야 쌍화점에서 만나 부산에 가 부산에 가 야 중전 많이 아쉽겠어 전하 중국 명달아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명달아에서 사신이 왔다고 합니다 전하 빨리 가십시오 전하 어허 워시 총 명 카울 라이더 소이 나니만 하이오 파이 양반 진또이 도대체 저 우승 포인트가 어디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기에 이만의 군사를 패병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음 경의 뜻대로 하시오 대체 언제까지 경의 뜻대로 하시오 마실 거 아닙니까 명한테 당하기만 할 겁니까 우리도 할 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하 그럼 니가 해보거라 제가 왕이 아닌데 어떻게 무슨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전하 왕이 명령이니라 또 혼나고 싶으냐 그러면 니놈 해보거라 이 돼지놈 당하기만 할 것이냐 어 돼지놈 감히 이걸 왕이라 두고 영정 당신냐시오 내가 못해 내가 왕이 아니잖아 왕이 대단시키지 말고 당신냐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왕의 수족이요 아 그러면 누가 말할 거야 뭘 말하느냐 말해주고 난 말투서 왕이 말할 건가 서로 떠밀고 있는 제 사람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부서 나올 어마어마한 양의 명대사를 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공할 경우에는 제작진의 돈으로 오늘 오신 관객분들에게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세훈이는 아까 6번 연속 성공했어 재성이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있도록 오늘의 계산을 외울 왕은 누구? 이 사이렌이 두 번 울리면 물폭탄을 맞게 됩니다 풍악을 울려라 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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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들하시오 적당히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조성 경들의 뜻대로 명예 2만의 병사를 파병하겠소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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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성균관대 방신을 하고 있어 허허 성균관대 방신을 하고 있어 하나 아 그러셔 나는 금일. 서신을 보내겠소. 여봐라! 보내겠소. 여봐라! 다시 땡겨. 다시 땡겨요. 일어나서 땡겨와요. 저거 땡겨요, 일어나서. 그걸 그렇게 못 외우고 말이야. 내가 방금 죽을 뻔했는데 아무도 걱정을 안 한단 말이야. 목이 뒤로 접혔어. 자, 앞에 보시오. 띠란 띠란. 하나, 둘, 셋.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야, 그냥 다 죽여!